안녕하세요.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 시에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5분 특강을 진행하게 된 현백세무역의 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최저한이라는 게 있죠. 슬롯머신과 같은 당첨 금액이 껌당 200만원 이하인 경우 혹은 기타소득 금액이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난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과세 최저한 시에 원천세 신고 자체를 해야 하는지 혹은 지금 명세서는 그럼 제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과세 최저한 시에 일단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느냐. 보시다시피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타소득란 A42번 있죠.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 상에 거기에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없기 때문에 6번 소득세 그 적는란 있죠. 거기에는 아무 금액을 적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세 최저한 시에 지급명세서는 제출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과세 최저한인데 원천세 신고는 했고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되냐. 1번에 보시는 것처럼 원직적으로는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나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는 하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